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연진 매니저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에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목요일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면 더 알차고 좋은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저도 또 흥이 나서 이것저것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시간 나신다면은 다른 거 하실 시간에 조금 오신다면 제가 시장에 대한 힌트라든지 또는 전망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한번 출발해 본다면 시장입니다 시장은 일단 오늘 약간의 반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반대매매가 그렇게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힘이 좀 작용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만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수가 약간의 소폭 반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살짝 몰려주면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지금 당장에 지난 전저점이었던 2950포인트를 무너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막 허버버버 하다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은 저는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콧방귀를 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은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한 게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걸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 외국인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고 역시나 환율마저도 우리 증시를 이렇게 좀 좋게 이끌고 가긴 역부족인 것 같죠 1980원대, 1198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1200원대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추세 상단부도 위쪽을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증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증시,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전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되어 쌓여왔던 거고 그리고 IMF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올라온 미국의 증시도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만 너무 높았던 것이다 그 말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연말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증시가 좀 밀린다고 했을 때 저는 놀랄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반등이지만 내일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양봉은 아닐 것 같고요 단봉 정도로 움직이거나 횡보하는 사이가 여기서 조금 머물을 수 있겠지만요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고 한다 하더라도 소액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왕이면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런 이제 의문점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락세가 좀 더 도두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는데 사실 한화 플러스 제 2호 스펙은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요 금강 철광과 나노 CMS가 급등되어 있습니다 철광 가격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강 철광 올라와 있는 모습이 조금 눈에 도드라지네요 뭐 그 외에는 이제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30개 종목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단기 급락 이후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저 한국 BNC와 같은 이런 기업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단기 급락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요 그래서 이런 단기 반등이 조금 있는 정도라서 딱히 뭐 매력 있다 또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홍준표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재명 관련주들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치 테마의 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치 테마를 끝까지 잡고 계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건설처럼 뭐 안 갈 수도 있다 더 이상 가는 게 조금 무리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가는 이런 폭등하는 폭주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폭주하는 기업들도 분명 있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이 무조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는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거기다가 이제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진, 데브시스터즈, 산타클로스 이런 기업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에어부산까지도 보여지고요 컨텐츠 관련주들의 좀 후퇴가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방금 들어왔다 나왔던 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역시 과하게 단기 급등하게 되면은 이런 단기 급등은 피할 수가, 급락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나 올라오고 있는 금강, 철강 많이 빠졌다가 급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빠져내려왔지만 철강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왔는가라고 하면은 철강 관련주라기보다는 역시 윤석열 관련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일단 회사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다인 거지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윤석열 관련 테마로 엮여서 단기 급등을 했다 근데 윤석열 관련 테마는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된다면은 추가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의 탈출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다시 4천 원대 이하에서 이제는 올라오는 것이 좀 언제일지 알 수가 없는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종목을 굳이 잡아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좀 잡기가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안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노 CMS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되어 있습니다 나노 기반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흰 잉크 같은 거 그런 거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업도 이렇게 단기 급락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딱히 회사에 매력이 있어요 또는 매력이 없어요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유는 뉴스 그냥 호재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고서는 없는데 코로나19에서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심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잉크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올라왔는데 글쎄요 잉크로 코로나를 뭐 어쩐다고 잉크를 마셔라는 겁니까 조금 너무 오바해서 올라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정도로 보여진다라는 거 그 말은 오늘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상한가를 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거 에노토크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우리가 도대체 왜 보는 겁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거 봤을 때 맨날 팔아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의 가장 센 종목들이죠 오늘 가장 세다라는 말은요 지금 증시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센 종목들이라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고작 이런 거라는 것은 지금 증시 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트를 갔는데 정말 세일하는 종목이 상품들이 뭐 삼겹살 또는 고등어 이런 것들을 할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슬리퍼 할인을 한다 갑자기 슬리퍼가 우리가 갑자기 왜 사야 되는 건가 또는 우리가 별로 평소에 찾지 않는 불판 쇠 불판을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들 굳이 모여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 스팸 또는 뭐 고기류 뭐 당류 이런 육고기 관련 상품들을 좀 세일을 해줘야 되는데 고작 세일 해준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일 강하다고 몰려든 게 그 말은 저는 이거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야 급등했을 때 팔아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시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장 강한 종목들의 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정도 증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강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아직까지도 추가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주도주구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 행사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관련 행사라든지 자동차 관련 행사들이 조금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다음 주에는 살짝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세가 상승으로 쭉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추가하면서 포인트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략 잘 짜셔가지고 이 증시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할상 투자의 민영진 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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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gu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